식초 기운을 파는다 히히는 거울이라서 아우 야 이거 괜찮아 그냥 거울 거기가 안방 왜 이렇게 조경을 할 수 있고 짧게 해서 뭔가 쏘고 써야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음악 한 번 틀어가는 거라 사실. 찔러 들어가는 거 같아. 아 네네네. 아 네네네. 딸기야. 딸기는 안 돼. 뭐지. 매트 건드리지 마 너. 너 둘이 누는지 아는 거야. 애기! 또 봄자마 봄자마자. 봄자마자. 아기. 애기 어디가 일키야 집이 이상해졌어? 애기만 밟고 오는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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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때도 여기 이리로 들어와 이렇게 들어가고 보지 이렇게 그렇지 소파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내려와봐 그렇지 그렇게 오면 미끄러지지 멍충이야 일키 멍충이야 애기야 기다려 밀키도 기다려 안돼 형아 이사가구 광복이형아 가만히 좀 있어 아 아이 이놈이 시키들이 그냥 아 좀 안 돼 음 아니 그냥 아이고 이것들이 왜 다 왜 이래? 형아 몇 시간 못 봤다고 지금 에이 이뻐 아이고 이뻐 어떡해 너 우리 애기는 이뻐서 어떡해 가자 어 잘 읽는 거지? 에이 그게 뭐해 다 왔어 다 왔어 아기 나올 수 있겠어? 오빠 오빠 아이고야 봐 애기야 괜찮아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형아 이제 진정기 하나도 못 했어 이따가 보여줄게 여기는 이제 형아방 형아 알려줄게 빨리 가 먼저 가 여기 형아방 그건 거울 거기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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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 거기 이제 부엌 여기 여기 시래기실 시래기실이라 여기 보조 주방 보조 주방 냉장고 냉장고 뽀뽀 냉장고 그거 거울 거울 형아 넓어 보이려고 거울했어 거기다가 뽀뽀 거기가 안방 그렇지 뽀뽀 거기 안방 화장실 다 됐지? 형아 이제 애기 왔다 간다 아이 우리 애기 잘 다녀 광복이 형아 졸졸졸 따라 다녀 이리와 이리와 애기 이리와 이리와봐 여기 애기랑 하나 찾는다 여기 형아가게 밀키야 아이고 여기가 이제 집이야 왜 왜 짓는 건데 지금 밀키야 밀키야 뭐어 아니 차불이 좀 구경을 해 알았어 기다려 아니 기용아 준다고 준다고 야 줄게 줄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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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정답 진 Aviv 3단계 2단계 콜라 2단계 집중 9단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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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 형아 진짜 바빠서 그러는데 일로 와봐 밀키 일로 와봐 밀키야 미안해 밀키 일단 이거 먹고 있자 알겠지? 애행이나 체력 좀 많이 Shane 어디 보자 밀키야 이게 뭐야 이게 무겁네 이거 먹었고 여기도 먹었고 이거 안 먹었다 밀키 하나 더 있잖아 짜잔 됐어? 오래 버텼떠요 여러분 사실 좀 전에 밀키가 노즈워크 할 때 먹은 간식은 간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조펫에서 만든 적히 형태로 된 강아지 영양제예요 진짜 간식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사실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밀키가 약을 진짜 잘 안 먹거든요 귀신같이 약은 안 먹어요 얘가 근데 이거는 주면 간식인 줄 알고 먹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딱 간식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주면 잘 먹어요 지금도 보면 이거 봐봐 애기 아니야 이거는 고양이 거 아니야 내려가세요 왜 밀키가 요즘 양치할 때 멀리서 지켜만 보고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양치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가져왔는데 얘가 이제 자동으로 대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조 벤티 강아지 적히 형량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피부와 피모 눈과 눈물 자국 그리고 관절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셋 다 성분의 함량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고 강아지들에게 안 좋은 성분을 다 빼서 되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더라고요 밀키야 이거 아니야 이거 영양제라서 막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거 다 먹었잖아 안 돼 안 돼 저리 가 아 저리 가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너만 봐 너 형도 약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다 추워 spies Penguin 느끼는 온 좋아 한참 반대 estab 이거 먹으려구요 밀키야 그거 먹지 말라고 아유 잘 논다 밀키가 놀린다고 하는 느낌인데? 힘이 근데 옷이 너무 더러워졌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기다려 먹어 집사야 되겠네 엎드려 아니 이거 뭔 상관인데 너랑 아니 이렇게 엎드려 먹어 형아는 누가 보상 해줄 건데 밀키야 어? 너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너한테 잘 먹었어 이거 다 먹으면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다 먹으면 이렇게 해서 아 아 남집사 얼마나 5분정도 그만 좀 따라다녀 넌 맨날 이렇게 관심이 많아 미친 아니 공주 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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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성없게 대답할래? 고개를 돌려야지 형아 여기 있는데 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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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혼자 뭐해? 일로와 애기 일로와 애기 일로 오세요 애기 일로와 이쁨니 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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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천천히 봐봐, 천천히 먹어 알았다 지키야 하는 거를 몰라 뭐야 뭐야? 이제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제 깨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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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끄 timber 랩 나 그만하고 맥스님 양보 를 조화 trucks 먹자 그래서 애니 잘 them 허리 아... 애기...! 아 참아준다... 아래는 왜 이렇게 모으고 사는 거야? 이거 왜 모았어?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벤티 강아지 적기 영양제는 간식같이 기호성이 높아서 평상시에 영양제를 잘 안먹는 아이들에게 급여하기에도 좋고 아이들에게 안좋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분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어 적절히 섞어주기에도 좋았답니다 평소에 영양제를 잘 안먹어서 고민이셨던 견주님들은 사조벤티 강아지 영양제를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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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